예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이제 방사성 샘물학 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렸더니 아 이거 참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반사능의 오해와 진실 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뭐 읽어보면서 느꼈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럼 방사능은 뭐고 방사선은 뭐냐 쉽게 생각했을 때 방사능을 권총으로 본다면 방사선은 총알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총알을 멀리 날아가게 하는 능력 그래서 방사능 방사선은 이제 퍼져나가는 힘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로 쉽게 그냥 뭐 비교를 들자면 그렇다 이제 조금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방사선 피폭이란 무엇인가 방사선 피폭 이동하는 에너지가 방사선이므로 그 경로에 사람과 같은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방사선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방사선 피폭이란 물체의 방사선 에너지가 흡수되는 현상이다 피폭이라는 용어 대신에 노출을 써도 무방하다 피폭이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방사선 방어 관점에서는 사람이 피폭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런 파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훑고 지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 그 뭐 이런 방사선 뭐 전자파 할 때 RF 뭐 EMF 보면은 전기하고 이런 자력하고 그러니까 자성하고 좀 같이 간다 이렇게 본다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 인체 밖에 있는 방사선이 낸 방사선을 피폭하는 유형을 외부 피폭이라고 부른다 엑소선 촬영에서 환자가 받는 피폭은 외부 피폭이다 이에 반해 방사선 핵종을 섭취하여 몸속에 방사능이 분포하고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을 피폭하는 유형을 내부 피폭이라 부른다 방사선으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면 내부 피폭을 받는다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책에서는 이제 다르게 아까 제가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이제 다른 말이 무엇이냐면 어 외부 피폭이든 내부 피폭이든 뭐 대동소위하다 뭐 별 큰 차이가 없다 하면서 이제 뭐 설명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 요 책을 잘 보면 우리가 뭐 이제 모든게 맞진 않겠지만은 일부분을 보면 이제 일명 공포마케팅에 이제 팬데믹 이라는 것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팬, 판, 판이라는 건 반인반수 신입니다. 데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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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닉 하면 이제 악마죠. 판이 악마의 얼굴을 보이는 것을 이제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통하려면 일단 여러분 마음의 정신에 공포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방사선 피폭도 일종의 싸이 업 제가 이제 3,2,2는 2,2,3 하면서 2023 에서 0이 탈락되면 2,2,3 인데 이제 미러를 이용해서 백월드를 읽으면 3,2가 되기 때문에 스컬앤본즈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공포심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 이제 외부 피폭하고 내부 피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써 나왔는데 자 외부 피폭 인체 밖에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의 피폭이 된다 라고 나왔는데 이런 방사선 외부 피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메탈 있죠 메탈 중에 제가 많이 이제 말씀드린 게 커프, 구리라든가 은실사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어 차단이 완벽하게 되는 건 이제 납이죠 납 근데 납은 이제 무겁단 말이죠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라 특히 이제 피폭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갑상샘에 대해서 이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내부 피폭 흡입동으로 체내 들어온 방사선의 방출하는 방사선 피폭에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내부 피폭보다는 그러니까 외부 피폭보다는 내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좀 그거를 완벽하게 인정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방사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조직반응 결조론적 영향으로 이라고도 부르는 조직반응은 단기간에 높은 선량을 피폭한 조직의 대체로 급성으로 발생한다 조직반응이 발생하는 기전한 많은 세포의 상실이나 살상이나 기능마비이다 조직반응은 눈의 백내장 피부의 방사선 화상 등이다 조직반응은 피폭선량이 그 이상일 때 증상이 나타나는 문턱선량이 있다 문턱선량은 조직마다 차이가 있지만 등가선량으로도 적어도 100mSv 이상이며 우려할 수준의 영향은 500mSv 이상에서 발생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사능 생물학인가 거기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그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5그레이부터 상당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100mSv의 준환은 그리고 7그레이에서는 500mSv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100% 사망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선량을 비포가지 않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폭이나 원자력 사고의 피해자 그리고 방사선으로 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암치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왜 꼭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저는 참 의문이 들죠 피부에 닿는 물체의 온도와 화상은 결정론적 관계이다 400도 물체에는 한 번 닿아도 화상을 입지만 40도 물체에는 여러 번 닿아도 괜찮다 화상의 문턱 혼도 이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열에너지로 봤을 때 이제 방사선 피폭되는 것도 이제 얼마나 높은 파장으로 쏴주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체가 정화하기 힘든 정도의 색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화상처럼 그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세포에 데미지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통상 말하는 치사선양은 몸통 전체가 해당 선량을 받은 후 특별한 치료가 없을 때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선량으로 약 7000mSv 피부나 갑상성 등 일부 특정 조직만 피폭한 경우는 해당 조직의 등가 선량이 이보다 훨씬 높아도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는다 피폭 직후부터 집중치료하면 치사선양은 어느 정도 넘어 피해자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렸던 외국인 친구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제임스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어 이 친구랑 또 동영상도 찍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피폭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 후쿠시마에서 이제 원전에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을 내보냈을 때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공포 마케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 뭔 그 어떤 동해라든가 이런 해류를 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이게 불가능하다 그 친구의 입에서 나왔던 그런 건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오염 물질이 흘러더라도 점점점 감염 갈수록 그 힘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저는 그 말에 좀 부정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워낙 이 체르노빌이라든가 기타 과거 원전 사고에 있어서 만큼은 어 상당한 또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가지 원자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피해자가 있었단 말이죠 아 그런 건데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뭐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면은 이제 음모론적인 또 내용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뒤에서 그런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 책에서요 어 조직반응의 발행 시기는 대체로 피폭 후 수주 이내이지만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명목상 평균 위험은 100mS당 0.5%로 평가지만 개인적 위험은 인종성별 피폭 당시 일령 개인 유전 소인 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내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턴업 퓨어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요우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불소라든가 아니면 방사능 요우드 요우드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방사능 요우드가 많을 때는 우리 몸에 필요하는 뭐 이제 칼륨 요우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를 자꾸 취해서 나중에 이런 방사능 요우드라든가 뭐 세슘이라든가 기타 뭐 몸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좀 대비하면 좋지는 않나 방사성 피폭 후 암이 진단되기까지는 바람과 전전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적어도 수년 이상 걸린다 아동 백혈병이나 가상성 암은 수년에 나타날 수 있지만 기타 고용 암은 5년 이상 걸린 것으로 본다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몸을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확보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발생하자마자 어떤 뭐 그 피폭으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기 힘든데 근데 사실 그 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일본에 가신 분이 제 지인분이 있는데 어 그분이 좀 몸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어 왜냐면 이제 뭐 그 어떤 편의점을 가도 물을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먹었는데 맛이 상당히 이상했다 그럽니다 어 그뒤로 뭐 이제 뭐 구뇌염이라 그래 갖고 입에서 막 상당히 이제 막 고름도 나오고 또 몸이 너무나도 약해져 갖고 실제로 이제 여름에 막 두꺼운 잠바를 입는다던가 뭐 반바지 입는 건 상상도 못하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 제가 어떤 솔루션을 좀 많이 드려서 어 그 진짜 뭐 체온이 너무나도 올라가서 많이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어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제 이제 스피리루나를 이제 가져왔고 어 그리고 어 실리카 뭐 이런 것들을 에 많이 규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 뭐 인체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세포라든가 이런 어떤 조직의 이제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이제 실리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흉선이 또 규소로 이어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어 백혈구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 항체가 생기고 어 나쁜 이런 세균들과 싸워 나간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던 어 기억이 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태아는 세포분열이 잦아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특히 기관 형성수기 수퇴 후 2에서 8주의 문턱선량의 약 100mS를 넘어 피폭함의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피폭성량이 수십 밀리시버트 이내라면 안전하다 2주 이전에 100 밀리시버트를 넘어 피폭함의 기형 유불보다는 배아 소실을 초래한다 테뇌 피폭으로 인한 출생 후 암 위험은 성인 피폭에 비해 두세 배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에다가 중계기를 설치를 했어요 셀룰러터 같은 걸 설치를 했는데 거기 학교 반 아이들이 뇌중향에 노출됐다는 기사가 실려갖고 부모들이 엄청 분노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성인에 비해서 두개골 두께도 얇거니와 여기서 나온 대로 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치명한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수상스러운 것은 너무나도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많이 끌고 가는데 일부는 제가 인정을 해요 급성 조직 반응은 단기간에 100mSv 이상 우려할 사항은 500mSv 이상의 높은 선량을 받은 조직에서 발생하므로 일상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확률론적 영향인 암이나 유전결함의 위험은 문턱 없이 선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명목적 평균 암 위험은 100mSv당 0.5%로 본다 기관 형성기의 퇴내 피폭은 귀용 위험이 있지만 태아선 양이 수십 밀리시버트 이내라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피폭 양이 기준치에 준한다고 하면 굳이 낙태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Q&A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전문가가 답변을 하는 건데 방사선을 많이 피폭하면 어떤 증상이 있냐라고 나왔고요 방사선 피폭을 오감으로 감지는 불가하다 아무리 피폭이 있어도 감각 오감을 통해서 알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극단적으로 높은 선량이 아니면 방사선 피폭을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런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보건 영향은 피폭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극단적으로 높은 선량률에 노출하면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이 정도면 이미 치사 선량을 넘었을 것으로 감지 여부는 의미가 없다 문턱 선량 이상이더라도 시간을 두고 나눠 받으면 조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에 한꺼번에 만 밀리시버트를 받으면 물집과 피부염이 생기지만 일주일에 2천 밀리시버트씩 5주에 나눠 받으면 홍반 정도로 그친다 어쨌든 그 홍반이 됐던 물집이 생기든 간에 세포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포가 단순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끝나냐고 하면 또 어떠한 무슨 의료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래핀이라는 물질과 이런 방사선의 피폭량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죠 조직 반응은 선량에 비례하여 심각해진다 문턱 선량을 넘은 경우 중상의 심각도는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피부가 높은 선량을 받으면 방사선 화상 증상이 나타난다 2천 밀리시버트 정도에서는 햇볕 화상과 유사한 일시적 홍반이 발생하며 6천 밀리시버트 정도가 되면 본격 홈반과 영구탈모가 진행하며 영구탈모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실리카도 설명을 하면서 그 밖에 맥주 효모하고 블랙 제가 올린 사이트에 보면 있는데 제가 이따가 댓글에다가 나눌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닥터4이라고 해서 DDS를 극단적으로 높여놓은 게 있습니다 DDS는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유막 형성이 된다던가 해서 약물이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맹점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많이 사용한 것이 니들이었죠 이것을 드르르르르 굴리면서 표피에 상처를 주듯이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거기다가 약물을 바른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이 염증이라던가 기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추천하지 않는데 대신에 DDS가 되면 진피층까지 내려가서 아연이 모발 성장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는데 진피층까지 일단 내려간다는 말은 이것이 다시 모근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나올 거니까 한번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지원 엠비타처럼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1만 밀리시버트에서는 물질과 피부염으로 발장하면 2만 밀리시버트에 이르면 영구적 조직개사가 일어난다 해서 물론 이렇게 엄청난 피폭량이 한 번에 발생하고 이런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기기들을 봤을 때 이것이 출력을 누가 높일까라고 보면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현재는 26, 27, 28GHz를 이용해서 5G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50GHz를 사용하겠다라고 또 말을 하고 또 60GHz 심지어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현재 삼성이라는 데서 걸어가는 행보를 보면 앞으로는 상당히 그냥 무시만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피폭량이 보일 정도의 어떤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전신에 1000mSv 정도를 피포하면 약 10%가 식욕 부진, 피로감, 메스꺼움 등이 전구 증상을 보이고 4000mSv 내외를 피포하면 2, 4주 뒤 골수 기능 제화로 감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잘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위험이 약 50%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5G, 7G는 전체 사망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골수에 대해서 나왔죠 그런데 골수라는 것은 큰 뼈에서 조골세포라고 해서 나오는 피를 형성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뼈가 튼튼해지면 되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뼈가 튼튼해지려고 하면 제가 인상 김일호 선생님이 말씀드린 홍아씨, 홍아씨를 살짝 볶아서 약간 빠는 다음에 그것을 물에 우려서 드시면 뼈가 거의 호랑이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두 같은 것으로 소뼈 같은 것을 내려치면 쩍쩍하고 나가는데 호랑이뼈는 작두 날이 날아가요 그 정도로 튼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그만큼 치명하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반응은 피폭 직후에 예비 증상, 전구 증상을 보이다가 안정되는 듯한 시기를 거쳐 주 증상이 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량이 높을수록 이런 단계가 오는 시간은 단축되며 증상도 더 심각해진데 어떤 전구 증상 또는 유사한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많은 방사선을 피폭한 것은 아니다 1980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 시가지 방사선 오염 사고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식욕 부진, 피로감 오심 등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가성 증상이었다고 밝혀졌다고 하는데 플래시보 효과라고 위약 효과 가짜 약을 주고서 이러네 저러네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체가 그렇게 적응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바이브레이션에 따른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데 현재 저는 재료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안 돼서 최근에 소통이 되신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공간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나름 해서 상당히 많이 구했습니다 순지트 가루를 보통 제가 나눠드릴 때는 비닐백에 락앤락 같은 비닐백에 넣어서 중계기 근처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토션 웨이브장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갖고 도움이 된다 해서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만든 것은 어떤 유리병 안에 자체적으로 다른 메탈은 좀 힘드니까 이게 파장이 나가는 게 그런 것을 전파를 발생시켜서 하는 건데 굳이 어떤 전기를 쓰지 않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매그네틱이라는 게 전기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프리에너지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이용, 자석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파장 안에 토션 웨이브장을 심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확률론적 영향은 전구 증상이 없다 암은 악화된 단계가 될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다 방사선 피폭으로 유발된 암이나 다른 암으로 인한 암이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지발성 확률론적 영향은 미리 식별 증상은 없다 낮은 선량에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아무런 증세가 없고 문턱 선량을 넘었을 때 나타나는 급성조직반응 피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발현한다 식욕부진 피로감, 메스꺼움 등과 같은 증상은 심리적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폭이 안 된 상태에서도 심리적인 불안감만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이 많은 예언가들이 2023년도에 원전의 폭발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한민국이 원전을 가진 숫자를 보면 탑5 안에 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원전을 갖고 있는데 원전 사고가 난 것은 1번, 2번, 3번에서 쭉 보면 원전이 많은 순으로 터졌는데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이 다음 타겟은 아닌가라는 3위 스크램본주를 보면서 좀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선은 얼마나 피포 감염 위험한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조직반응 위험, 경미한 조직반응은 100mSv 정도부터 관절되지만 조직반응은 단기간에 500mSv 이상이 등가선량을 피폭한 경우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결정론적 영향의 관점에서 500mSv 미만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은 이렇게 높은 선량을 받은 일이 거의 없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근 주민이 받은 최고 선량도 수십 밀리버트 수준에서 그쳤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특정 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5G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모르겠어요 오비일학이라고 할지 까먹이 날자가 배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쓰러져서 여러 명이 그것이 어떤 뉴스를 탄다던가 또 이제 중계기를 설치하시는 분 중에 어떤 피폭 증상을 보이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이 또 우리 생활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접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확률론적 영향의 위험 이 사람은 이것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해 공고하는 연간 선량간도는 20 밀리시버트이다 직장이 주는 이득을 고려할 때 이 정도 방사선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요 일본이 후쿠시마 인근 오염지역에서 주민 아동을 포함해 고주를 용인하는 기준은 첫 회에 20 밀리시버트를 설정했고요 즉 일본 정부는 주민을 소개함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수준은 선량은 안전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정도가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지로 보낸 가정이 덜어 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약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받아온 방사선량과 비교 누구를 방문하라고 우리는 평소에 상당한 방사선을 피포하고 있다 주대문인은 자연의 존재하는 방사선인데 땅에서 오는 지각 방사선도 있고 우주에서 오는 우주방사선도 있다 잠깐만 여기 제가 음원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우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주방사선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겁니다 인간은 어차피 얼씽이라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대지와 접촉이 됐을 때 얼씽이 되는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도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를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땅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지 못하고 휴먼 공맹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인체와 소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우주방사선 이런 것으로 둔갑된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인데 물론 항공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래서 피폭량이 그렇게 세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왜냐 우주로 나간다 로켓을 쐈다 그러면 이 우주방사선을 견디기 위해서는 차폐백이 7미터가량 달하는 예를 들어서 나부로 차폐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두꺼운 두께의 우주방사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쎄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얇은 알루미늄 판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한 거짓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의 유행에 따라서 자연방사선 피포량과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연간 2밀리시버트 정도를 피폭하고 어떤 사람은 연간 5밀리시버트를 넘어 피폭한다 그럼에도 자연신이 받는 자연방사선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서 오는 피폭량도 상당할 지연데 이것을 신경 안 쓰는데 굳이 원전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저도 공포감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턴오프 ULTV지만 그래도 아예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게 된다든가 턴오프 ULTV가 TV를 보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는 상당히 싸이옵이 진행되는데 거기에는 공포까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은 성인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하지 않은가 일반인 선량한도는 민감한 아동기에 받는 피폭에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아동이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한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분열하는 세포가 방사선에 민감한다는 사실과 아동 세포는 많이 분열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아동은 자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의 암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남녀 차이는 있지만 영아는 평균적 개인에 비해 3에서 5배 정도 위험이 높다 이건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내용도 보면 여성도 남성보다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했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브라자 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닌다던가 그러면 유방암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뉴욕타임즈에서 한번 다뤘던 기사가 있었고요 유전적으로 하면 취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위험이 몇 배 더 높을 수 있다고 라돈 문제가 많았었죠 방사능에 노출될 때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20배 이상 높은 제가 좀 갑갑한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렇죠 딱 봐도 피부가 짜글짜글해졌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거든요 담배 펴도 오래 산 사람 있다 그런데 오래 살더라도 폐를 잘라내고 오래 산다던가 폐가 망가져서 간신히 거친 숨을 쉬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좀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천수를 다 누리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토바코 시가렛 이것은 일루미나티의 상당한 공을 들인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담배를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위에서 살충제를 살포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담배가 완전히 빼짝 말라버리죠 그러면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듯 그렇게 상당히 시간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방사선 유발 기형으로 주장하는 사진들은 대부분 방사선과 무관한 것이다 원포 피해뿐 아니라 체리노베 인근 지역에서 태어나는 온갖 모습이 기형아 사진과 기형 동물들이 사진도 인터넷에 게시되고 전시회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진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또는 체리노베 인근에서 발견되었을 뿐 그것이 방사선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 뭐 전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것도 방사선 피폭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보면은 일반적으로 신생아 100명 중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중증장애가 약 2명 정도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만 매년 이러한 장애가 2000명 이상 태어난다는 의미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리노베 지역도 예간이므로 우발적으로 이러한 기형아들이 태어나기 마련이다 서울에서 매년 출생하는 2000여 명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원전 인근에서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마치 그것이 방사선 때문에 촬영하고 보도하는 게 게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싸이옵에 속하는 거고요 방사선 사진이나 기형 동물은 물론 기형아 사진 뭐 이런 것도 조금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지원 엠비타를 또 업체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환경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라돈 피폭이 걱정되면 담배를 끊어야만 얘기가 된다 흡연하면서 라돈 방사선 피폭을 걱정하는 것은 놀래에 맞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자 흡연자가 오히려 지금 뭐 위에 보시면은 뭐 그 피폭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비교가 안 돼요 뭐 참 라돈 농구 백크레일에서 나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폐암 비교 비교 흡연에 비해 라돈 노출을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요 폐암 외에 다른 복원을 위해서를 투난가 보건 위해도 광부의 높은 농도 라돈 노출이 백혈병이나 위암 증가와 상관관계를 보일 일부 보과했지만 일관성이 없다 라고 나오구요 라돈 피폭은 폐암 위험만 증가시킨다 라고 해서 그 라돈이 이제 뭐 한국에서도 떠들썩한데 광산 라돈뿐만 아니라 주구공간 라돈도 폐암의 원인이 되면 분명히 졌다 다른 질환과 관련성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흡연자는 같은 수준 라돈 노출에서 비흡연자보다 위험이 30배 안타깝죠 자 이게 뭐 라돈 지역이 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방사선은 조그만 피폭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사선량은 적어도 2000mSv이다 원법 피해자나 체로노비를 사고 진압에 투입되는 소방관이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간에 방사선을 대량 피폭하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대량으로 피폭한 경우면 일반적인 피폭 수준은 수준이 아니다 소금도 일시에 300g 이상 섭취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소금을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과유불급이죠 피폭량도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그 뭐 제2고속도로 경영고속도로인가 거기서 이제 뭐 화재가 나갔고 뭐 그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미미하게 난다 그러면 인체에 영향이 없겠지만 그게 한 번에 한순식간에 이제 숨을 쉴 때 그게 다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조금만 피해 폭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도적 과정이다 원폭 피해 생존사자나 과거 원자력산업 종사자 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에서 약 100mSv 이상 피폭한 사람들에게서 피폭량에 비해 하는 비례하는 암의 증가를 확인했다 이 결과로부터 얻은 방사선 피폭의 평균적 위험은 100mSv 당 0.5% 이다 원전 종사자와 같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도 1년에 평균 수 12mSv 밖에 피폭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받는 총 선량도 100mSv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 100mSv를 피폭한 사람의 명목 위험 증가율은 0.5% 인데 비해 우리 국민의 자연적 암 위험은 약 20% 이다 평균 수명이 더 긴 나라에서는 25% 즉 약 100mSv 정도의 방사선 량을 받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에게 암 위험 증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증가는 자연 발생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 자 그럼에도 방사선 방어 목적으로 낮은 선량에서 선량에 비례하는 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델 즉 문턱 없는 선량 비례 모델 흔히 LNT 모델이라고 부름을 기본 과정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이 발생하는 피폭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모델을 근거로 그리고 암이 보통 치명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작은 방사선 량이 피폭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한 끼 식사도 여러 종류의 발암모질이 밀양함이 되어 있지만 밥 한 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적은 양의 방사선 피폭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과정이다 단기간에 방사선을 대량으로 피폭하지 않는다면 방사선으로 인해 건강을 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폭량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은 반면교사로 섭는다고 하는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계속 특정한 공간에서 아니면 집 주변이라든가 이런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그래도 다시 몸은 정상을 회복, 회귀하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CT 촬영이 통상적 S성 촬영보다 환자 선량이 100배 이상 높고 여러분들 X-ray 한 번이 1이라고 쳤을 때 이 CT는 100이에요 더 위로도 MRI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이것을 10번 정도 촬영하면 상당히 높은 진짜 위험할 정도의 일부러 그렇게 찍을 사람은 없겠지만 사설량을 관목하기 증가시키지만 CT를 포기하면 질병이 정확한 진단 이것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진다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항공순모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인가 국제선 항공순모는 방사선 종사로 보면 옳다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은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강해져서 국제선 항공기가 운행하는 10에서 12km 고도에서는 지폐소 우주선 강도보다 10배 정도 높아진다 위도나 태양활동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중위도 이상에서는 시간당 약 0.005mv 정도에 따라서 연간 국제선 항공을 800시간 탑승하면 총선량은 4mv 정도가 되는데 이 선량은 원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평균 선량보다 높다 그래서 사실 이게 승리를 했죠 스튜디오스하고 항공조종사가 승소를 해서 피폭이 조종에 의해서 또 이런 노선 방사선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는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운전한 것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고 해서 승소를 해서 이렇게 이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물질이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도적으로 취급하는 데에 대해서만 규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선을 취급하지 않는 항공 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규정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국제공고는 직무로 방사선을 피폭하면 모두가 직무 피폭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항공여행 승객 받는 피폭은 일반 자연방사선 피폭으로 간주하려 관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기를 타더라도 물론 저는 땅과 멀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것에 무게를 두지만 또 혹시나 우주선이라고 이 사람들이 방사가 피폭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실사라든가 은실사 쫓기 아니면 순지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지와 멀어짐과 동시에 반대로 대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는 싫은데 공항에서 신체 액스선 검사를 받아야 하나 테러 예방을 중시하는 나라의 정책이다 일부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필요에 따라 항공 승객에 대한 속칭 알몸투진을 통해 액스선 검사를 실시하고 민간 항공기를 악용한 9.12 테러 사태 이후에 생겨난 관행이라고 그러면서 마치 애국자법을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의도적이었다라고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서도 저는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의 발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다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포심 막연한 공포심에서 또 어떤 퍼스트 플래그의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이동을 제한한다든가 자연을 제한한다든가 당신은 스마트 시티 안에서만 살아 당신에게는 자연을 볼 권리가 없어 당신에게는 물을 마실 권리가 없어 이런 것들을 예전에 네슬레 CEO가 인간에게 물을 마실 권리가 없다라고 떠들어서 X CEO입니다 과거 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 탈모드 경전에 유대인만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오니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쁘게 인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문제다 X선 검사를 받을 때 여기서도 물론 피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굳이 계속 피폭을 당하면서 여행을 해야겠다 나는 무엇을 해야만 주사를 맞아야만 어디를 가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맞겠다 얼마 전에 또 한국의 한국이 아니고 또 월드컵이 있었을 때 기자가 그것을 촬영하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자신이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도 자신의 목숨이 유지가 돼야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른 것 같다 아이고 40분이 넘었네요 좀 빨리 했는데 내부 피폭은 외부 피폭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물질이 화학적 독성은 별개의 문제다 뭐 채널에 들어간 방사성 피폭 외에 그 물질이 자체의 독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독성 문제이지 방사성 피폭 문제는 아니다 화학적 독성과 방사성 학적 영향이 상승작용으로 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 방광기가 긴 핵종이 아니라면 사람이 섭취하는 방사성의 쪽은 양은 극히 밀양이기 때문에 화학적 독성이 유의한 수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하면서 이게 금방금방 사라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먹더라도 그리고 내부 피폭에서는 특정 장기가 집중적으로 피폭할 수 있다는데 이거 저기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갑상선 얘기가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전화를 통할 때 우리 뇌와도 가깝지만 우리 목 여기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 목에 닿았을 때 제가 칼시토닌 호르몬과 파라토르몬 호르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혈중에 있는 인과 뭐 칼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칼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뼈에 우리 인체에 이 농도가 우리 그 혈액 내의 농도가 안 맞는다 그러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면 골다공증이 걸리면서 뼈가 약해지겠죠 또 반대로 우리 혈액을 딱딱하게 굳게 하거나 경화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칼슘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석회화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갑상샘에 있는 이 호르몬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RF, 라디오 프레컨시, EMF, 기타, 전자스모그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아이오다인 아이오다인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주위에다가도 한 번씩 발라보기도 하는데 무조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몸에 요오드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 있고 과량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손목에다가 루고리든 포타슘이든 아이오다인을 요오드를 발라서 이것이 7시간 안에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 몸에 요오드가 모자르기 때문에 몸에서 급격하게 흡수를 시킨 것이고 만약에 7시간이 넘고 참고로 저는 3일을 갑니다 샤워를 해도 그러면 우리 몸에 충분한 아이오다인 요오드가 있다고 해서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발라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이 시간이 너무나도 넘어가기 때문에 또 잘린 부분은 볼륨 에이스에다 올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이 갑상샘에 대해서 이거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떼어낸다던가 편도를 잘라낸다던가 기타 여러가지 의류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무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평생 요오드 알약을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요오드가 대란이 일어났듯이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이런 원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구하기 힘들다던가 그럴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로노밀 같은 경우는 은행잎을 통해서 징코라고 하는데 이것을 술에 우려서 마셔가지고 이런 피폭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과거의 그런 발자취가 있습니다 어떤 핵종이 어떤 조직에 집중되는가 해서 옥소는 전신 존재량이 30% 정도 목 앞에 20g 정도의 작은 조직인 갑상선에 몰린다 따라서 갑상선 선량이 다른 조직 선량보다 월등하여 방사성 옥소를 다량 섭취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갑상선 염증을 장기적으로는 갑상선 암을 초래할 수 있다 역으로 발견된 갑상선 암을 치료할 때도 방사선 옥소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 방사선 옥소 스트로티미의 경우 칼슘과 성질이 유사하다 이거 칼슘 얘기 잘 보셔야 돼요 섭취 직후에는 배출 속도가 높아 섭취 10일 후에는 10% 정도만 체내에 남는다 이후에는 배설률이 다소 낮아지지만 약 200일 후에는 99%가 배출된다 그동안 뼈 표면에 집중되기 때문에 방사선 스트로티미의 경우 스트로티미의 경우 섭취하면 뼈가 중점적으로 피폭한다 세슘은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육에 골고루 분포하고 생물학적 방관기는 110일 정도이다 즉 섭취 후 1년이면 거의 배설된다 삼중수소는 주로 물 형태로 존재하므로 인체 내에서 대사물과 같다 전신에 거의 균일하게 분포하며 생물학적 방관기는 10 정도로 신속히 교체된다 삼중수소에 노출되신 분들은 맥주를 드신다던가 그리고 아니면 물을 많이 드시면 삼중수소가 옅어진다던가 반감이 된다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하면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또 나와요 방사능은 몸속에 계속 축적되니 낮은 농도도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우리 몸은 섭취된 물질을 배설한다고 나왔고요 방사선 핵지용을 지속적으로 서치면 체내에 어느 정도 누적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체내에 들어간 방사능은 자연 붕괴하거나 신진대사로 배설되기 때문에 일정량 방사능을 매일 섭취할 경우 체내에 누적되는 정도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매일 베크레엘의 세숨 137을 천일 약 3년 동안 섭취할 경우 체내 누적 방사량이 베크레엘 곱하기 10만 베크레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1600 베크레엘 미만에서 포화된다 일일 섭취율이 10 베크레엘로 낮으면 그만큼 포화 수준도 비해 낮아진다 아무튼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축적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숨 137을 섭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체내 잔류 비율을 섭취 후 1년 정도 지나면 남아 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몸에 상당한 데미지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데미지가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매일 베크레엘을 섭취했을 때는 매일 시크레엘을 섭취했을 때는 시크레엘 같은 경우는 미미하지만 베크레엘 같은 경우는 좀 누적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이런 얘기고요 방사성 핵종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도록 체내 방사능이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에서 포화된다 체내 방사능으로 인한 피포 혹은 섭취 후 생애 전 선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므로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누적되는 효과도 모두 반영된다 즉 지속적으로 섭취하더라도 평가된 선량이 낮으면 안전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가 방사성 방어 효과가 있는가 미역하고 다시마는 벌써 한 거의 몇 년도야 한 7, 8년 됐습니다 제가 세미나라고 하면서 전라도 쪽에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뜨기 같은 6노지인가 7노지인가 이상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사인회를 하는데 평평지구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를 쓰는데 개지랄을 떨어서 한번 내쫓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참 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옥소 제재는 방사선 옥소 피폭만 방어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건 미역이나 다시마가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요오드 성분이 많이 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마의 갑사선 방어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검증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확실시는 못하지만 어쨌든 안 드시는 것보다 특히 식사를 드실 때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요오드 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미네랄 쌀인데 거기에는 바나듬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바나듬도 제가 원소 테이블 주기유표 어떤 것은 우리 몸을 분해하는 데 이용되는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이용이 되는가 반면에 우리 빛을 지켜주는 용도가 있죠 그래서 해남에서 땅깐만에서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아이디어로 착안을 해서 쌀을 계량을 했는데 요오드 쌀을 개발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로 요오드를 드시지 않더라도 몸에 충분히 충족하게 밥을 먹는 자체만으로도 요오드가 생성되게 된다 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제 당당미로 해갖고 올려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떤가 제가 우리 과거에 단톡방에 계신 분들 300명 넘었을 때 한 200명 정도는 보내드렸는데요 나머지 한 100분 정도는 괜찮다 이러시면서 신청을 안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20kg씩 드리다가 이거 20kg씩 드리다 보니 한 달에 몇 분 못 드려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5kg씩 해갖고 5kg이었나요? 정확한 kg이 기억이 안나는데 어쨌든 200분 이상 제가 쌀을 다 무료로 보내드렸고 이것을 고마워해달라 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지만 이번에 또 모르겠습니다 단톡방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되요 들어오면 바로 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 금년에 이제 저에게는 어떤 확고한 보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건데 살아남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 살아남으면 안되요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단톡방을 만약에 열더라도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1년이 걸리든 그렇게 너무 늦겠지만 한 달이 걸리든 얼마리가 걸리든 해서 좀 이렇게 받아야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움이 되라고 알려주는 것을 그거를 캡쳐를 떠갖고 신고를 한다는 게 아무리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되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마 얘기가 나왔고 식보 또는 얕은 면 100g당 옥수 함량 해서 소고기, 달걀, 우유, 김미역, 다시마 했는데 다시마가 136으로 제일 많네요 비타민은 0.15 라든가 아미오다로는 정당 75가 있는데 아무튼 미역하고 다시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양의 옥수 함량을 자랑하고 있다 다시마가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은 옥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건조 다시마가 100g에는 갑상선 보호제로 불리는 옥수 제재 1회 분량만큼 옥수가 들어있다 옥수 제재는 예상 강사선 선량이 50mSW 이상일 때만 보경이 공고된다 옥수 제재든 다시마든 방사선 옥수에 의한 갑상선 피폭대에만 방어 효과가 있고 외부 피폭이나 다른 핵종에 의한 내부 피폭은 방어를 못한다고 하니 굳이 드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네요 삼겹살의 맥주가 방사선 피해를 줄이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닌데 어쨌든 삼중수소는 계속 마시면 옅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방사능 피해를 줄일 다른 방법은 없나 삼중수소가 아닌 다른 방사선 핵종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종에 적합한 약품을 투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시안 플루, DTPA 등이다 그러나 약품을 투여하는 것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소량의 방사선을 줄이기 위해 그런 부작용 위험을 무릅 쓸 필요는 없고 사고로 심각한 수준으로 체내에 방사능이 오염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런 약품을 투여한다고 나왔습니다 같은 방사선 피폭을 받더라도 신체의 리듬이 활발하면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 따라서 비타민, 미네랄, 양질이 당배째로 충분히 섭취하면 방사선의 한 DNA 손상을 회복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약간이 아니고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위험의 배출을 촉진하여 내부피폭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삼중수소 내부피폭에는 효과가 크다 물보다는 맥주를 마시는 것이 흥겹겠지만 과음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삼겹살은 맥주를 마시는 방편일 뿐 자체는 방유효과는 무관하다 물을 드시면 된다 실질 사망자는 방사선 외적 원인에서 발견했다 이게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내용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도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원래 사망에 이르는 노령의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방사능 사고가 유출이 있었던 곳에 우여치 않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살았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이게 카운팅이 되는 거죠 팬데믹의 무엇처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실제 사망은 방사선 피폭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고요 사고가 발생한 3월 중순은 기온이 0도 내외로 추웠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가 되면서 환자나 노약자 중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급 도시인 인구 규모 15만 명 정도가 소개하여 3년 동안 1600여 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몇 명이 자연적 사망 외에 변화된 주거 환경 때문에 추가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없다 오히려 이런 피폭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지마서도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보는 무슨 테스트를 해야 되네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쑤셨는데 뇌장벽 BBB를 건드려갖고 뇌수액이 쏟아진다던가 염증이 일어났는가 에틸옥사이드라고 해서 어떤 화학성분이 1급 발암물질로 된 것을 이용하는 테스트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대동소의하게 인명피해 측면에서 쿠시마 사고는 1986 체노멸 사고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사고 대응이나 피해복구 참여한 종사자 중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물론이고 우려할 수준의 방사선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다 일반인 설량 체노멸 보다 크게 낮아 이로 인한 향후 암 사망 증가 수를 수백 명 정도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자연 암 위험에 비해 매우 작은 증가가 확인될 수준은 아니다 자연적으로 암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평균 치 이상에서 더 늘어나진 않았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죠 체노멸 원전 사고로 수십만 명이 이미 사망했다던데 공식 정보는 다르다 해서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보호권 장가도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고 말하던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저는 상당히 위험한 또 어떤 글로벌 엘리트들이 조금 심어놓은 작자가 전장에 뛰어들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고위공직자까지 이런 비공식적 평가 결과를 이용한 들이 있어 혼란을 부쳐질했는데 1995년 우크라이나 보호권 장관이 1994년까지 이미 1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자료가 입증된 바는 없으며 국제지원 요청 등 다분히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달라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90만 명에서 18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공식 추정과 괴리가 큰 이러한 주장은 통계를 내는 방법이나 방사선 위험을 계산하는 방법의 오류에 기인한다 영양권 주민 집단에서 사고 사망자 중 명확히 방사선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예, 교통사고 피살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사선 때문일 수 있다고 보므로써 방사선 기인 사망수를 과대평가했다 하여튼 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쿠시마 아동에서 이미 갑산선 암이 증가했다던데 기사일 뿐 사실과 다르고 테스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집단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면 암 환자가 더 많겠죠 2명을 가지고 암 검사하는 것보다 사고 후 2년이 지나면서 후쿠시마 사고 영양권 지역에서 갑산선 암 특히 아동 갑산선 암이 증가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합당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후쿠시마 사고에서 주민의 갑산선 피폭은 경미했고요 대부분 근거리 주민이 원전에서 방출된 반사능이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소개했기 때문에 갑산선 피폭을 거의 받지 않았고 소개하지 않은 아동이 받은 갑산선 선양은 후쿠시마 현에서 50mSv 내외 기타 현에서는 10mSv 내외 평가되고요 체르노비의 경우에는 사고를 은폐하여 주민보호 대책이 며칠간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이 매우 높은 갑산선 피폭을 받았는데 1만 mSv를 넘어 피폭한 아동만도 수백 명이었고요 둘째 체르노비의 경험에서 방산선 피폭 후 아동 갑산선선함이 증가하거나 나타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렸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비록 원전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일단 건강기능식품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잘 이용을 해보십시오 피폭 속내도 낮은데 사고 후 2년 정도의 아동 갑산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National Geographic Daily News에서 나왔는데 Why the cancelled case is Fukushima Unlikely linked to the nuclear disaster 해서 요 아래 보면 해석이 나오고 후쿠시마 감산선 암이 원전 사고가 무관하고 아동에 대한 집중 검사 때문일 것이라고 내용이 National Geographic의 기사에 나왔고